음악 뭐예요? 파스타? 오, 이거! 나 이거 먹고 싶었는데 아까 음~~ 음~~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좋네요. 여기는 뭐 배가 불러서 못 먹을지언정 못 먹는 건 없잖아요. 다 먹을 수 있어요. 배만 안 부르면. 아니 좀 전에 같이 드시고 오신 분들이 배고프세요? 아우 서희태 형 우리 지윤이. 전 지원이 형을 진짜 좋아해요. 지원이 어디가 좋아? 사실 형은 진짜 어른이거든요. 연예계 경험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형이 진짜 엄청 선배님이고 너무 형인데 진짜 그냥 동료 같고 친구같이 대해주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니 그 지원씨에도 조기훈 씨를 또 그런 게 있어요? 같은 경력이 연차가 나더라도 딸내들은 너무 그냥 후배인 거고 근데 규현이랑은 이제 10년 정도 이제 지나다 보니 동료지. 이렇게 보면 동료가 된 거죠.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. 뭘 몸둘 바를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? 잘 두고 있는데요 형. 어? 아니요. 뭐라고? 한 마디 해야 될 거 같았어. 아유 너무 감사하지 진짜 지원이 형. 너무 아름다운 얘기였어요. 나는 얘는 찌르기 시작받았잖아. 야 한 푼도 안 받아도 되니까 걔는 땡절 한 푼 안 받아야 돼. 내가 쫄쫄 굶어도 돼. 아삭아. 그래서, 그렇게았으면..